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제63회 가스기능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해에 출제된 문제들은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대부분 다 보았던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턴의 분압의 법칙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혼합기체의 전압은 각 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 실제 기체의 경우 낮은 압력에서 적용할 수가 있다. 맞죠? 낮은 압력일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다. 자 한기체의 분압과 전압의 비는 그 기체의 몰수와 전체의 몰수의 비와 같다. 1번에 보면 모든 기체에 대해서 정확히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턴의 분압의 법칙에서는 모든 기체에 정확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모든 기체에 정확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기체에 대해서 정확히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그렇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lb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blbk는 cv분의 cp로 나타낸다. blb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공개의 blb는 1.4 정도가 된다. 단원자보다 3원자분자 이상의 기체의 blb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l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v분의 cp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blb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단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자가 한계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를 이야기합니다. 단원자분자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원자분자라고 하면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로고니라든지 이와 같은 기체, 즉 다시 말해서 영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단원자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3원자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CO2라든지 원자가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탄소가 한 개, 산소가 두 개, 그 다음에 SO2라든지 그 다음에 H2S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3원자분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원자분자보다 3원자분자 이상의 이상, 3원자분자 이상 기체의 blb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원자분자가 우리가 blbk 값을 우리가 구해보니까 3원자분자보다 크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lbk라고 하는 것은 cv분의 cp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cp-cv라고 하면 기체상수 r값하고 같다. blbk는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이 급선은 우리가 항상 1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blb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 그렇죠? blb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다. 이 blb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도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링 lets 블링 Rolle 블링